이 게임 채널이니까 물어 볼 필요가 없죠 게임 채널이니까 그리고 트위치는 원래가 공포라디오와 게임을 병행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트위치는 그냥 채널 이름 자체가 그냥 왓섭이야 어차피 트위치라는 플랫폼 자체가 게임이 더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니 아 왜 올라온거야 나 왜 올라왔냐 정말 게임만 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하긴 하네요 시청자 수는 비록 적지만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가자 요튼하임으로 가자 어 뭐야 뭐가 생겼어 저기 요튼하임인가? 그러네요 이동 왜왜왜 여행에 수정이 없대 가기 힘들다 수정을 또 구해와야돼 꾸준히 하시다보면 트위치도 발전하시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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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수익 창출만 되면 돼 시청자 수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주인공 같애 브록과 신들이 산드라는지 신들인지 물어볼게 있는데요 미미르의 다른 눈이 어딨는지 아세요? 어... 그건... 미안 사실 오딘이 나한테... 만들고 싶은 게 있다 왜 토할라 그래 자꾸 쟨 비유 진짜 약하다 어... 미안 미안 실례 좀 할게 거참 쓸모없구만 알다시피 그맘때쯤 오딘이 나한테 찾아와서 숨겨진 공간이 있는 조각상을 만들어달라 했거든 무기도 아니고 에시르가 곰보투성이 쌈딱같은 놈들이라 나도 거절했지 저 바코스의 아랫도리 훤히 비치고 있는 토로조각생이야 아 흐흐흫 흐흨 어서오세요 잠깐만, 그럼 게임 방송 할거면 60프레임으로 할걸 그랬나? 천 Pine 2 2 2 3 3 5 속상은 찾지 못하는 건가? 아직 자기 속에 있을 것 같대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대 정말요? 찬그룹 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이놈아저씨 이놉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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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러가자 여기 들어가야 돼 또 아 진짜 아 참고로 토막상식 알려드리자면 저 크리토스 빨간 문신 있잖아요 저게 저게 아 그게 누구였더라 그게 제우스였나 누구였지 제우스였나 그 신이 아이 시끄러 으응 크레토스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제우스였을거야 맞을거야 아마 빨간 몸에 빨간 문양이 있는 아이한테 죽을거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잡아가요 얘 형제를 그래가지고 연옥에 가둬요 그래서 크레토스가 복수하려고 자기 몸에다가 빨간 문신을 하고 간거에요 결국 그 아이한테 죽은게 아니라 제우스는 크레토스한테 죽었죠 빨간 몸에 빨간 문양을 한 아이한테 죽을거다라는 예언은 들어맞은거죠 아마 그럴거야 저도 막 띄엄띄엄 봐가지고 아 띄엄띄엄 본게 아니라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제대로 안나 띄엄띄엄은 기억이 나 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뜨문뜨문 기억나요 하다보니까 한번씩 가끔씩 기억이 나 물이 조금 따끔거린데 그건 반칙 아닌가요 어떻게보면 저기죠 반전이지 무슨 뱀 뱃속에 이런게 얌전하게 있어 음? 음 음 뱀 뱃속에 이런게 왜 있는거야 뭘 다 삼킨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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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해야되지? 그만 얘기해 알았으니까 세게! 오호 성덕씨 어서와요 모바일로 듣기하는데 파워챗이 안보이네요 숨기셨나요? 게임채널이자네 아직 수익창출이 안되자네 슈퍼챗이 아직 안뜨자네 수익창출이 안되서 후원을 하시려거든 투네이션으로 하셔야합니다 나 아직 학고자네 여러 번 때려야되나? 한 번 때리고 또 때려야되나? 그래야겠죠? 왠지 느낌상 아이씨 됐스 한 번 더 아휴 제대로 으흐 아휴 지금 아니지 아니지 지금 지금 됐어 어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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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막아야되는구나 됐어 됐어 됐자네 어 갈데가 없는데? 갈데가 없자네 잠깐만 여기저기를 어떻게 가지? 아들아 저쪽 어디 어? 어렵자네 해는 못가고 걷고있어 봐봐 돌아가는 길이 있나? 돌아가는 길 없지않네 위액하고 바닷물하고 막 섞여있지 않을까요? 아 아 흐흐 배로는 갈 길이 없어요 백길은 없어 전혀 없어 그렇 다아 며어 은 아니지 왜 이거 왜 뺀거야 아 아니 왜 뺀거냐고 오오 어 어 저기 뭔가 잇 어 어디어디어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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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때리는건가? 이야아 저거 사뺐 네 역시 아이나비 흐흐흐흐흐흐흐흐흐ㅎ흫 흐 흐 Jeśli 아들네 비 데이스트 아 сказать 인제 와 가죠??? 뚜루루 뱀 뱀아 아프지? 헤헹 뱀아 딱 arts지 딱uran 거리지 아프지 가자 아 눈뽕 방송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레비님 꽂아노래 고마워 형씨 끝까지 밀어넣으라고 나가자 오 저거 뭐야 아들 질러 자자 앉아 왜 안내려가 고마운건 고마운거고 엉덩이는 엉덩이고 왜 안내려가지 여기서 엉알눈이 완전체가 되어버렸네 아 여깄구나 아 이거 뭐야 이거 톱레이더 표절 어떤 느낌이야 미미를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나 아직은 했어 바이프로토스는 멀쩡인가 이정도면 될거야 그럼 필요한건 다 이거 드디어 유트나임으로 가네요 이제 우리를 막을 순 없으센 운명의 장난이란 말 들어봤나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센 그럼 이제 어떻게 나가 으에에에에에에 야야야야야야 왜그래 약간 공포스러웠어 우리가 여러 문간도에 뱃속을 뒤집어넣는거 아닐까 아니 뭔가 잘못됐다 어 무슨일이야 딱꼭질하나 밈이 막고있대 칼빵나서 안열어줄 듯 아니야 아니야 아까 그냥 튕겼을 뿐이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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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을 이케아 야야야야 아들은 저기 무직 아들은 어이구 괜찮아요 이런건 이제 익숙해진거 같아요 뱀한테 무슨일이 일어난거죠? 죽은거인 왜 뱀이 우리를 여기에 둔걸까 오 여신님 프레야 여신님 확실히 알기전까진 거리를 두거라 세개의 펭이 무슨일이 있었죠? 내 아들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들 당신들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도록 도와주셨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건가 하지만 수카즈판에 아이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미르카르트에 있는건 알아요 이 여신님도 여신이었다가 사표내고 나왔어요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큰 뱀을 다치게 만들면 둘을 바꾸러 끌어낼 수 있는 느낌이 들었지 내가 너희들, 너희 둘을 잡으려고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아들이였어, 얘가? 엄마야 나 여기있어 떠들지 마 나는 어디에 가지, 엄마 아직도 괴로워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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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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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지난 백년을 이 순간만을 그리면서 지냈어 내가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 모든 단어를 다듬으면서 당신이 내게서 정확히 뭘 뺏어갔는지 이해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 당신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 난 당신이 필요 없거든 그만불러서야 그만불러서야 당신 그만불러서야 당신 그만불러서야 내가 걷는 이 길 복수 그것은 안식이 없다 내가 안다 넌 나중에 보자 가족이 먼저야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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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아들 때리버려 했잖아 내가 대단해 오우 오우 뭐야 돌아서 있는게 좋을거다 꼬망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니까 좋아 좋아 오, 풀렸어 오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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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게 뭐지? 이걸 느낄 수 있어 오우 오우 모든게 느껴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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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덕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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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겨우살이 화살이 위험하다 그랬구나 해결이 extermin verbal 그 놈을 지닌寄 어디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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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로? 어 어 아 아 어어 진짜 마이코아, 마더아. 구워. 나는 너에게 왔어! 아 찐 난이야. 오오오, 오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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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피 내 피 내 피 내 피 나 피 없어 나이스 나이스 막아 불었어 그지 기본적으로 세긴 세지 근데 이제 죽일 수는 있다 이거지 엄마야 이긴ま 키바 이리 봄 그지 그리의 저의 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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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리의 그리의 성덕씨 성덕씨가 지금 성덕씨는 지금 이 엄마가 조정하고 있어가지고 제 엄마가 말리는 중임 우은매야? 나이스- 윈조에서 업무니 брак 라는 구수한 이름을 갖게 되었네 이따카도 뭔가 성덕씨의 스밀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들 간수를 좀 잘 하시던가요 아 아 오 조심 아들 조심 안돼 안돼 오호호 쏴 아들 쏴 그냥 쏴 어 영 좋지 못한 것을 맞았습니다 우와아 오 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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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호 요호호 너놈들이 죽기 전에 감사부터 할게 너희들이 제것이 맞아도 하지 못한 일을 해줬잖아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던 적은 처음이야 정말로 머슨적이지 으 weight 으으으으으으아아아 휴 hee 야 조금 불쌍하기도 한데 이거 2대 1 로 으으악 으으야으아아아앙 아 아 하필 좀 글룸 었냐 계속 쏴 그냥 쏴, 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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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유적소. 오 Euro 흐하하하하 아하는 중 하하하하하 어윽 오 스트레스 막 다 풀 Snake 옷 뭐야, 옷 뭐야, 옷 뭐야 우리 피엄 글쎄 피가 다.. 씻겨졌네? 제발.. 제발 그만둬요 이미 패배한 놈이며 위협이 되지 못해요 요.. 저식이.. 어? 더는 우리를 쫓지마라 부리아도 건드리지 말아라 당신의 보호는 필요없어요 옹알.. 옹알발.. 머리 아픈가봐 날 내버려든지.. 널 꿇잖아 안그래.. 내가 뭘 하든..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내 인생에 계속 개입하잖아 너를 지키려고 했던거야 나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지 내가 실수를 저질렀지 안다.. 하지만 넌 이제 자유야 내가 원하는 걸 얻었지 않니 롤롤.. 용서해준다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거야 아니.. 아니.. 그럴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아직은.. 나한테서 뺏어간 인생에 대한 죄값을 치려야 해 치렀단다.. 난.. 지렀단단 줄 알았어.. 지렀.. 지렀단단.. 지렀단단.. 하지만 그것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든다면 내가 죽어야 할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너를 막지 않으면.. 너를 막지 않으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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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이 자식 봐라 бум.. 이 자식이... 나도 제가 사랑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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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은 여기서 끝낸다 우린 더 나은 존재가 돼야한다 아.. 아.. 이 자식이 이제 엄마하고 안길 줄 알았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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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봐서 사랑스러운 아가야? 프레야 이것을 선택했다고 내가 아는 고통 모든 모약을 너에게 퍼붓겠다 살려줬더만 네 차가운 죽음을 끌고 그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을 다닐 것이며 네 영혼은 헬의 가장 역겨운 쓰레기에 먹이겠다 아니.. 아.. 저게 저의 마음의 저에게 말했다 네 너의 삶에 넓 주셨습니다 네 너의 삶에 수영하셨는거 아니.. 안주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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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 쏴라 난 스파르타라는 땅에서 왔다 난 내 영혼을 바쳐 신과 거래를 했지 어제 지난 이야기 나오네요 난 죽여 마땅한 수많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수많은 자들을 죽였다 넌 내 아버지를 죽였다 헬에서 봤던 게 그분이군요 신이란 게 원래 다 이런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의 결말을 맞는 건가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결말이요? 아니 우리는 이전에 존재했던 신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 대로의 신이 될 것이다 네가 꼭 과거의 나처럼 될 필요는 없다 우린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이제 우리가 악당 역할인 것 같은데 그녀의 눈은 그렇겠지 하지만 그녀라면 영영 그런 손 떼락 끝났어 읽지도 못했는데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여정을 끝내야 한다 뭔가 송출이 되게 딜레이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게임 채널 게임 채널 설정을 뭔가 더 해야 되나 봐 나중에 합시다 오늘은 그냥 합시다 제가 보는 화면이랑 우리 석구님들의 채팅이랑 시간차가 상당한데 음 딜레이가 좀 있죠 뭔가 설정을 해야 되나 봐 트위치도 마찬가지네 똑같네 지금 이 동시 송출하는 리스트림 설정에서 내가 뭘 또 만졌어야 되나 봐 그냥 해 괜찮아 저한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송출되는 화면도 옆에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화면보다 되게 앞부분이 나와 그냥 뭐 그려려니 하고 보면 되죠 뭐 안 그려십니까 꽤 있는데 지금 10초 20초 거의 막 20초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부룩 옆에 있는데 아직 송출 화면에서는 달려가고 있어 와 아닌데 30초가 넘는데 이러면 왜 이렇게 심하지 너무 심한데 뭔가 설정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공포라디오 쪽은 계속 방송을 해왔던 거라 제가 설정을 많이 만졌던 건데 이건 제가 지금 처음으로 설정한 거라 몇 가지를 놓친 것 같아 딜레이 쪽을 네 그럼 해볼게요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럼 plan에 따라서 흐흐흠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딜레이가 심해서 한번 다시 껐다 켜봤어요 니플 아니고 무스펠 아니고 바나 아니고 요투나임 여기죠 트위치가 가장 빠르고 유튜브 모바일 PC순이에요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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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얘기해야할까? 나, 난 당연히 괜찮아 준비됐어 그가 불쌍한.. 우와, 눈.. 눈 뻥~~ 눈 뻥~~ 근데 한번 진행되니까 쭉쭉 진행하네요 거의 다 왔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멀리 있을까요? 오지 않구나 우와, 뭐야 가기 전에 한 마디만 둘의 일에 썩어가는 머리가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을 거야 나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 당신과 아이 사이의 일이니까 오.. 정말 해냈구만 미안합니다 봐야 있어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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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재기를 알았다고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보고 있어라 알 수 있어 아니 아니 못하겠어 알았어 준비됐느냐 가자 실제 흐흐흐흐흐흫 ㅋㅋ ㅎㅎ 미미를 쫄았어 지금 엉할쫄 아 눈뽕 어 밑에만 보고가자 어 으 으 으 으 으 봐! 우리 큰 바느짐을 봉하자 나 그 가장 높고 올라가 바로 거기다 우리 다정하네 우리가 해냈다 뭐하세요? 내게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 이제 가도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아빠가 분위기 잡는데 지금 저 팔에 쇠사슬 제국이 원래 저 블레이드가 팔에 감겨 있었거든요 최초의 이 크레토스가 스파르타의 전사였는데 적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의 신한테 영혼을 팔고 살아남은 다음에 힘을 얻은 거였었어요 처음에 최초에 스파르타의 전사 스파르타의 전사 스파르타의 전사 스파이 스파이 스파르타의 전사 헉, 그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느려야 할 것 같긴 한데, 나는 없네. 이 곳은 죽어. 뭐지? 한 질문은 답변하고, 2개의 택배가 더 많아. 아무리 봐도 오오오 리스트림 문제인 것 같아 아버지 도끼에요 어머니구요 보세요 어머니가 거인 한 물이랑 어머니가 거인들을 아셨나요? 우리에요 세계의 뱀을 처음 만났을 때에요 하지만 어떻게? 발드와 싸운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건 방금 일어났잖아요 잠깐 그들은 일어날 일을 모두 알았어요 산속의 용 석궁 그림들 그림들 우리 이야기에요 아니 아니 이건 너의 이야기다 하지만 하지만 뭘 의미하는거죠? 나만 비밀을 가진 부모가 아니었단 뜻이지 모르셨군요 모르셨군요 어머니는 거인이셨어요 저는 거인이셨 저는 거인이예요 발드로 발드로는 나를 찾으러 온게 아니다 그동안 네 어머니를 쫓았던거지 이미 유해가 되었는지도 모른 채로 그림들 계획이 있으셨다면 저는 믿을래요 뭐가 됐던지요 게다가 아직 틀린 적이 없으시잖아요 가요 정말 거의 다 왔어요 네 예스 그래 예스 우리 정말 그렇구나 어 뭐야 뭐야 헥? 뭐야? 죽는거야? 마지막은 죽는거였나? 헐 여기 여기 방금 흠 보세요 어머니 손재국이 여기 오셨었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먼저 만져보신거에요 마치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릴 돌봐주시고 고향으로 이끄셨어요 이제 마무리 지어요 이제 뭔가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유다이랑 정신계약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유다이랑 정신계약이야? 흠 흠 화면 진짜 이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 잠시 감상 좀 해보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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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벽에 적혀있는 제 이름이요. 거인들은 저를 로키라고 부르던데요? 로키. 그건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어머니가 주려했던 이름이었다. 친족이를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겠지. 하지만 왜일 거야? 다른 나를 위한 질문이다. 집에 가자. 이야, 제가 로키였어? 홍록희 죽는다. 내 감동을 물어내라. 끝이야? 끝인가 봐. 내가 당신을 믿고 싶어. 그는 당신을 믿고 싶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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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 돋았다 로키에서 로키에서 소름 돋고 홍로키에서 터졌다 옷이 홍색이길래 홍로키 진짜 너는 정신이잖아 우리의 정신이 있었는데도 우리의 공간이 있었어 안내여 그 날이 그의 삶을 날린다고 말했을 때 그의 죽음을 지수하였고 그의 죽음을 더 높은 대체를 우리에게 대해선으로 저는 그의 용의의 한 장르을 그의 용과와 고통을 죽였고 그의 성격이 그의 기억은 어둠의 시간이었다 와우! 너 정말 좋은 상황을 들었잖아 너가 잃어버렸어! 아직 구할 수 있는 타락한 발키리들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사람을 돕는 게 어머니가 우리를 여기로 보낸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아트레오스였다면? 그럼 로키라면 어떻게 있겠느냐 이상한 이름이네요 아버지 걸로 결정해서 다행이에요 미미르! 친구들 다시 만나서 영광이야 트워프들의 매력은 한계까지 맛본 참이거든 무슨 일이었죠 미미르? 그들은 불편할 정도로 많은 지수를 날씨 때문에 다투기 시작해서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여기 말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은 없대 왜 여기다 떨궈놓고 갔지? 왜 깜짝이야 계속 탐험하십시오 도프의 부탁을 해결하고 용을 풀어주십시오 무스페라임과 니프라임으로 이동하십시오 전설의 타락한 발키리들을 모조리 처치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장비들을 작업장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니까 이제 스토리는 끝났구요 이젠 그냥 노는거지 계속 계속 힘을 키우면서 노는 것이다 새 게임은 자신의 장비와 은편 구매한 아이템을 소지한 채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새 게임 플러스는 게임의 옵션 메뉴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음 여기서 새 게임으로 할 수도 있다 잘 만들었네 뭔가 딱 메인 스토리를 끝내고도 뭔가 계속 더 하게끔 여지를 남겨놓네요 음 노가 다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최적화 음 어디로 가서 마무리하지? 잠깐만 미르가르드로 일단 돌아가고 미르가르드로 돌아가고 미르가르드에 돌아가기 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미르가르드의 미르가르드가 밭을 당한다면 더 이상한 것보다 인생을 곧도 안잡고 어허... 깜찰나여... 안잡을 거니까 흐흐흐흐흐흫 전 딱 좋아요 지금 단단한 부센터에 그리고 아기들과 와이없네 랩니루는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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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읍 그 순위에는 또 다른 또 다른 예언이예요? 아니요, 형님. 예언은 이 예언을 최대한 100개 더 예언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행인거는 마지막 예언 장면을 그리고 예언은 너의 예언을 보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내가 왔다, 이 자식들아. 내가 왔다,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아, 당신은 내가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아, 당신은 내가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아, 당신은 날아가 더 날아가는 것 같아. 날아가 더 날아가는 것 같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우리 드로퍼들까지 만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 좋다. 지금까지 아주 기나긴 대장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보람사네요 진짜. 어, 갈수록 또 스토리도 재밌어지고 점점 시원시원하게 싸우고 어, 재밌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섭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요일날 11시에 공포라디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시작하고 딱 일찍 마무리하니까 좋네요. 깔끔하네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목요일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잘 만들었네. 지금까지 갓 오브 워 였구요. 저는 왓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섭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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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